이론강의 37강 기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03페이지표 보시고요. 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의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 2번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잇는다가 아니죠. 이거는 해제 조건이라 그래야지 아니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던가.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이거 기대권이네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담보할 수 있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자 정지조건인데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불능이죠. 불능 조건은 불정무. 맞았어, 맞았어. 이거 맞는 거 찾으니까 불정무. 이거 4번이네요. 5번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 자, 조건이 붙어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아이고, 이거, 이거. 존재를 주장하는 자예요. 이거 좀 얍삽합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2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은 의사 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조건은 조건의사도 있어야 했지만 그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동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맞고. 2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부의 성취는 그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또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인데 이거는 다투려는 자였죠.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맞고. 3번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그렇죠. 이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죠. 이거 잘 봐야 돼. 추정되는 거예요. 간주가 아니라. 4번 보증 채무에서 주 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데요. 미치겠네. 모르겠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우리 수준을 한참 넘었어요. 이건 수험생들의 수준을. 자 5번.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르는 지문도 많나요? 그러면 어? 물음표 치고 그냥 넘어가서 다른 지문 보면 돼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치기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대요. 그러면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됩니까? 이런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4번까지는 좀 오버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에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인정되지 않죠. 외부로 표시가 돼야 돼. 표시되지 않으면 그거는 뭘로 봅니까? 단순한 동기로만 본다 그랬죠.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원래 조건은 비소급표지만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했대요. 우리 서로 이거 계약할 때부터 소급해서 효력 있게 만들자 하면 그 의사 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소급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3번이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틀렸고.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누군가 이거 사망 사망했을 때 채무를 이행한다. 그때 만약에 헬기 사고 같은 거 났으면 불가능하게 된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맞죠? 상계의 의사 표시는 기한을 붙일 수 없어. 왜? 이거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을 붙일 수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원한 것으로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아니죠. 채 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 1번이네. 그냥 2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죠. 종기는. 그죠? 시기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의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죠. 이거 맞고요. 불법 조건이 붙어도 전부 무효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의 조건을 붙여도 전부 무효입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대요. 이미 성취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 불능 조건이래. 불능 조건. 정지 조건이래. 불정 무. 어디 있어? 불정 무. 그러니까 이거 맞았네. 그죠?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사실에 성취에 대한 사실. 이거 누구야?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거. 입증 책임이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기한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 자. 기억번. 사용대차에서의 차주. 차주가 빌리는 사람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대주인데 지금 사용대차니까 임대차는 돈 주고 빌려주는 거예요. 특정물을. 근데 사용대차는 돈 안 주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주는 돈 안 주고 그냥 빌려오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근데 얘는 대주는 기한의 이익이 없죠. 사용대차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데 쓰니까 기역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역이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제거가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임대차에서 임차인. 그렇죠. 임대차는 임차인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임대인도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그죠? 임차인은 이거를 사용하는 기한의 이익. 임대인은 차임을 받는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니은이.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네. 그러면 디귿. 디귿, 리을, 미음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겠네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이 아니라 맡기는 임치인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 거죠.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안 갖죠. 틀렸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4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이 소비대차 주로 돈 빌려주는 거죠. 쌀 돈 빌리는 건데 차주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 대주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이자 없이 빌려주었으니까 대주는 기한의 이익이 없지만 차주는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건 대주건 다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얘도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6번. 조건과 기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요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요거는 누가? 다투려는 자. 그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일 때에는 자 그러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기성 조건인데 조건이 해제 조건이래요. 그러면 요게 기해무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면 이게 유효라는 소리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네요. 불정무, 기해문무한 내용은 다 해결됩니다. 자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기대권이네. 일반 규정에 의해서 보전, 처분, 상속, 탐보 다 된다. 할 수 있다. 맞죠? 4번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추정된다. 추정. 맞죠? 5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렇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죠. 맞습니다. 네. 기한과 조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구체적인 예를 막 이렇게 예 가지고 이해하면 더 머리가 복잡해요. 얘는 그냥 제가 그냥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예만 기억하시고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푸니까 감이 좀 오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